예 코보 터널형 텐트 코튼쉐이드 215에 285하고 240에 320이 다 저 안으로 들어가는 사이즈 인데요 원단 스펙은 뭐 국산 폴리옥스포드 150데니아 인데 음 국산 폴리옥스포드 150데니아는 중국산으로 보면 거의 200데니아 두께가 나옵니다 색상 화이트 구요 어 제품이 사이즈가 385에 한 5m 정도 나옵니다 일반적인 국내에 모든 이너텐트는 다 그냥 넣고 쓰실 수가 있구요 어 국내 제작이고 폴은 폴은 60 61 16파이 어 그 다음에 우레탄 창은 양쪽으로 두면 그 다음에 메시망이 양쪽으로 두면 이렇게 들어가 있구요 아 좀 약간 그때 어 처음에 샘플하고 달라진 점은 폴리옥스포드 원단 이다 보니까 이 슬리브를 처음에 여기까지 했었는데 조금 넓게 잡았어요 그래야지 바람의 영향을 덜 타고 각이 잘 나오고 저 가운데 스트링 땡기는 데가 없었는데 가운데 스트링 땡기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좀 바람이 더 강하라고 스트링 땡기는 걸 하나 더 늘렸구요 약간 이렇게 주름이 생기는 거는 잘못 만들어서 그런게 아니고 슬리브 봉제를 하다보면 미싱이 어쩔 수 없이 말려 가지고 완벽하게 막 팽팽하게 펴줄 수 없어요 면처럼 폴리오다 그 다음에 여기 어 랜턴 거리 지금 실내 인데요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가 일반 리빙쉘 크기만 해요 제가 이거 진짜로 원가 대비 7만원 손해보고 판매하는 겁니다 어차피 저하고 공장에서 같이 실수 한건데 처음에 샘플을 급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전시 갖고 나갔는데 전시 가고 지고 나가기 전까지 원단 소유량이 계산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원단이 지금 국내 원단 이라 3,700원 짜리 원단 2,700원 짜리 원단 이었는데 20야드 계산 조금 더 하고 제품을 생산을 했는데 막상 생산을 해보니까 거의 40야드가 들어가더라구요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그리고 우레탄창 같은 경우도 원가 얘기하면 웃기긴 한데 국내 거고 지금 1야드에 4,000원 짜리 원단 저거 우레탄창 입니다 폴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제가 재고를 많이 갖고 있던 13파이 짜리 어 70계열 그 중국에서 수입한 폴대를 쓰려고 했는데 어 텐트 스펙이 커지다 보니까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바람에 영향을 좀 많이 받더라구요 그래서 어 60폴 국내 폴로 바꿨습니다 왜냐면 덜 흔들리라고 바람에 어 이 텐트 간격을 처음에는 150정도 원폭 사이즈 145 정도로 생각을 해서 제작을 했는데 좀 좁은 느낌이 있어서 이 볼하고 볼 간격을 거의 180으로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이즈가 커지니까 어 폴을 좀 강한 걸 써야 되겠더라구요 아니면 폴이 한번 더 들어가던가 그리고 원형으로 이렇게 만든 이유는 제가 하도 비세는 거에 노이로제가 걸려 가지고 아주 간단한 심실링이 편하고 누수가 없는 형태로 제작을 하기 위해서 이 형태가 제일 어 무난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작을 했고 뭐 측면에 뭐 또 문을 만들어 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어 텐트를 만들어 보니까 이 측면에 출입문을 만들면 지퍼가 이렇게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지퍼가 들어가면 아무리 잘해도 지퍼 쪽으로 물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올 여름과 같은 악몽이 재현될까 봐서 안 했는데 출입문을 하나 더 만들 수도 있긴 해요 그리고 미리 공지를 하고 어 이쪽 지퍼 쪽으로 물이 스며들 수가 있다 공지라고 판매하면 되는데 우리 캡니니 분들은 그런 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구요 어 플렉스나 이런 것도 보면 출입문 쪽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번에 그 전시회 때 사신 분들은 다 제작을 해서 보내드리는데 솔직히 다 환불하고 다시 하고 싶더라구요 누가 뭐 손해보고 장사 없이 시켰어요 뭐 한달 웬만한 월급쟁이 봉급보다 더 많이 나 손해를 보는 건데 그냥 전시회 때 약속을 하고 예약 판매를 한 거라 이렇게 그냥 원가 이하로 그냥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이게 아마 면이었으면 국내에서 면으로 제작해서 100만원 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원가가 원단에서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닌데 면으로 만들면 100만원 짜리가 되는 거고 폴리로 하면은 많이 받아요 40만원 밖에 못 받는 이런 제품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